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에 가서 오히려 공익환수 모범사례이고 빨간당이 가져갈 걸 막았다고 자랑했다. 설마 빨간색이 국민이임을 지칭하는 것인가. 이 요설은 그냥 봐줄 수가 없다. 시행업자가 도로, 공원 등 기반시설을 만들어 기부채납하는 건 어느 개발사업에서도 다 하는 거다. 그것을 조건부로 허가해주는 것이지 공익환수했다고 큰소리 칠 일이 전혀 아니다. 오히려 대장동 송전탑 지하화 500억 소유가 사업조건이었는데 은근슬쩍 빼줬다는 말까지 들린다. 진상은 성남시민이 가져갈 개발이익을 이재명이 화천대유에 몰빵해 준 것이다. 기부채납한 걸 제외하면 성남시가 현금으로 받은 건 1800억 지하화 빼줬으면 1300억, 화천대유가 받은 건 언론 보도상 8500억 이상이다. 이런데도 최대의 치적소리가 나오나? 현장은 범죄자가 쇼하러 가는 곳이 아니다. 이재명 특위에선 조만간 범죄현장 한 곳에 현장검증하러 가겠다. 자세히 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